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연예인 이승기 씨가 결혼 소식을 발표했어요. 지금 사귀고 계셨던 이다인 분과 배우님과 결혼을 하신다고 하는데 궁합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송중기 씨도 결혼 소식이 들리고 새해가 바뀌고 몇 달 안 돼서 연예인분들이 결혼 소식이 들린다 하니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논란이 많은 결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부 측의 집안의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이승기 씨가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공망을 다투고 있죠. 소속사, 전 소속사와의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일단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합적인 부분만.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일단은 두 분이 좀 기질적인 부분이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남자와 여자로서만 살아가는데 생물학적으로는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놓고 하는데 큰 이렇게 영향은 없어요. 선남선녀고 좋은 성격을 가진 두 분이니까 잘 맞춰주고 내줘도 잘 해주실 거예요. 근데 파동적으로, 기운적으로 이 두 분이 같이 결혼을 하게 된다. 구설이라든지 잡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사실상 이승기 씨와 이다인 씨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치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치과를. 외부적인 연애 활동이라든지 엔터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큰 지장이 생깁니다. 두 분 다. 그래서 궁합적으로만 보면 큰 상관이 없는데 이 결혼을 반대하냐 창상하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신부 측의 집안의 일들이 꽤 많이 공론화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승기 씨가 좀 너무 무리하는 일사가 아닐까. 이승기 씨가 안 그래도 지금 법적인 공방, 관제수가 많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 신부 측과의 이런 잡음이 많은 결혼식까지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사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두 분이 자식을 가질 때 조금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식을 가질 때.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나중에 조금 이제 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결혼은 들었어요. 결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남들이 다 축하하고 격려받는 결혼이 될 것 같은데 요런 루머들은 한번 이승기 씨 입장에서 좀 기자회견을 열거나 다른 부분 쪽으로 이렇게 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요즘에 특히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횡령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사건사고가 뉴스에서 많이 떠돌잖아요. 항상 뭔가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돈 있는 사람의 편. 사기 치더라도 갔다 와서 몇 년 살고 나면 부자가 되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바보다.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바보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 당연한 뭔가 풍속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우리 공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치인분들도 안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좀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승기 씨의 적절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 좋은 이제 소식까지 열심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